이긴 사람만 보겠지 자 이번건은 시청자 맞짱 시청자 맞짱 진행중이구요 자 나이는 30살 유정님 그 다음에 30살 유신님 30대 30의 대결입니다 30대 30의 대결 구단가치는 어 구단가치도 비슷해 370억 378억 그러나 실력은 최고실력은 월클비 전설에이 자 월클과 전설에이 어 30살의 맞짱 대결 갈게요 자 팀 한번 볼까요 어 엄청 어 팀 좀 비슷한데 반대 싸르 이해로 내 스타 대신 캠벨 말디니 불랑 똑같고 어 공격진은 좀 다르네 공격진은 좀 다른데 후보까지 보면은 비슷비슷해 스페셜캠이 다 비슷하지 여기도 뭐 펠레 있고 어 비슷비슷하다 야 여기 크레스법 주전에 있고 여기는 후보에 있고 어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해 구단가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팀 또 비슷비슷 자 비슷비슷하구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투톱 여기는 쓰리토어 433442 자 밤으로 바꾸고 어 시즌 대리 버닝막혔어 테링이니 감사하고요 땡큐 자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아 나 배고파서 이거하고 밥먹어야겠다 아 배고파 오늘 저기 뭐야 어 밥을 너무 아찐점 점심을 먹어가지고 엄청 배고프네 축구할때 같이 봐야지 아프리카 축구 중위권 있을걸? 질사람끼리 둘이 붙어 하면 되잖아 야 가마창이 와우 가마창이 와우 누가 전설인지 맞춰봐 지금 유정님 유정님이 별이유 어 유정님이 어 전설 A일거야 아마 빨간색이 빨간 여기 주황색이 전설 맞나? 아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아 나도 헷갈려 아 주황색이 주황색이 전설 A일 빨간색이 월클 빨간색이 월클 맞네요 아 헷갈려 클래슈포 노선에 닮았어 오늘 저기 아프리카 저작권 있지 그 축구 한국대 시리아 자 배프조코 오오 이거 방금 개인기는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아래쪽도 됐었는데 오우 바페 오우 바페 슈페이크 스쿱터 날라드 슈페이크 나갔나? 아 와우 꼴대 아 저번에 책임을 김인국이 준비했어 아 진짜요? 아 능력자리인데 능력자네 으 5 아 잘렸네요 풀랑 아 뭐 0 0 0 0 0 c r b 면 사이 쌍 탈락은 아니고 남은 경우 다 이겨야 될걸 다 이기지 않아도 지금 위험해 시리아가 지금 거의 탈락할 확률이 높았는데 지난번에 기난경기 이겨가지고 시리아가 만약 우리나라 이거나 비기거나 이기면 승점이 꽤 되거든요 시청자 대결 맞짱 대결 하고 있구요 으 어 배고파 으 자 크로스 쇼아 아까비 자 전설에이 슈팅 막혔구요 자 월클 잘하네 어 자 지금 펠레 뛰어들어간다 펠레 자 지금 큐떡 날렸네 지금이야 큐떡 아 저걸 못보네 아 아 들을때 큐떡 조회자 마크로스 아 실패 아 너무 마크로스네 걸렸어 크로스 들어갔다 아 이해로 아 잘 먹었네 이해로 야 이거 이해로 안에서 들어갔어 나같아도 저렇게 했을거 같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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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akter 아 아 앬비 월클랜드 대결 같지 않은 느낌이네 위에 큐떡 위에도 안주네 9인질 전설A인가 피파는 CPU랑 그래픽카드 웬만하면 다 돌아가요 사양이 낮아가지고 둘 다 중요하지 슛 방금 스쿱턴 쓰기 전에 쐈으면 좋았는데 주도전 쓰지 말고 쏘지 대각선 위쪽으로 있잖아 여러분 봤을때 이쪽으로 쐈으면 좋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장전에서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죠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지쳐있고 또 다른 돌발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크로스 좋았어 슛 크로스 좋았어 슛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고 30살 맞장 대결 자 이번 패스 좋았다 좋아갖고 더 안으로 들어가야돼 에이 자 지금 105분이네요 아 시간 다 됐다 흠 흠 흠 뭐야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진동이 느껴졌는데 진동이 느껴졌는데 진동이 느껴졌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좋았어 아주 좋았어 슛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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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nnedy 아 이제 PK 실력 좀 볼까요 오오 막았어 또 한 번 영웅이 됩니다 아 오늘 키퍼 대단한데요 아 이제 잘 때렸습니다 아 이거 백장 쑥쑥하게 때렸어요 아 이제 잘 때렸습니다 으으으 자 pk 진짜 잘 맞네 와우 자 이제 끝난거 같은데 자 이거 이번에 넣지 이번에 넣고 누면 게임 끝일지 아 넣었어 역시 넣었어 야 근데 방향을 다 맞추고 있어 지금 방향을 또 맞췄어 막을 뻔했어 운인거야 운인거야 아니면 진짜 읽고 있는거야 와 대단하네 방향 볼 줄 아는건가 여기다 와 서른살 아재 대결은 어 방향 볼 줄 안돼 와 대박 아 역시 방향 볼 줄 안돼 와 대박이네 역시 전설의 답다 와 게임 내용은 뭐 큰 차이는 없었어 게임 내용은 유효슈팅이 더 많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PK때는 확실한 실력 차이가 느껴졌구요 자 서른살 아재 대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6 6 7 10 10 12 14